안되면 그게 아니잖아! 그걸 뭘 주라고! 아... 시시시시... 마냥... 야! 야 김정진! 자, 수업 끝! 수고하셨습니다! 안 부u란다! 야 방금 온다! 대박! 게이들 이리 와 그렇게 말해! 어우 근데 우리 차 잡아! 밥 너무 일대 3시일에 5시 뉴스 마iyo 2시 뉴스 마이크 3시 뉴스 마이크 5시 뉴스 마이크 4시 뉴스 마이크